되살아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말에는 진정성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은 말만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마리아 막달래나는 여자고 혼자 하는 말이어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제자 두 명의 같은 증언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활은 그만큼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해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곳곳에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직접 되살아나신 예수님을 뵐 수 있게 하십니다. 부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체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과 글로 잘 설명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들이 못 알아듣고 믿지 않아도 그들에게 예수님 부활을 알립니다. 그 복음 선포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다음은 당신께서 직접 맡아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조만간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당신의 부활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